일이네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예 매일 막걸리 한잔씩 하고 있는 술안전 시비코 입니다 막걸리 1장 오늘의 안주는 천엽이죠 천엽 간천엽 인데 천연만 있습니다 예 천연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게요 뭐 찍어 먹는 것도 없어요 으 으 으 으 무슨 걸레같애 걸레 음 걸레 빨아 놓은 것 같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매일매일 막걸리 1장씩 하가는 수안전 시비코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